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좀비 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피드 트리 제트 게임이 새로 엔딩 나쁜 학생 엔딩이 생겨가지고 플레이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게임은 제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수업을 땡땡이를 치면은 나쁜 학생 엔딩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뭐 학교 땡땡이를 치는 거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 수준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아려야 네 빨리 와 오늘 땡땡이 엔딩이야 땡땡이 이리와 땡땡이를 칩시다 땡땡이 엔딩을 위해서 아려가 또 학교 가다가 중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량한 학생입니다 그래도 안전팔트는 매야겠군요 별주도 매야지 아빠 또 팀이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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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오늘은 두 번째 학교 날이야 첫날 아니다 두 번째 날 기억하지 네네 자 내 이름은 카린이야 담임선생님 이름 까먹진 않았지 까먹었어요 이름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학교에서 오늘은 제대로 수업들 해야 된다 알겠지 왜 대답이 없다 미리 봤겠지만 여기가 교실인 거 기억하지 자기 자리도 기억하죠 다들 아뇨 일단 학교를 좀 둘러봐라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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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착한 학생이 아니구나 학교를 털고 있구나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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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털고 있는 아려 지금 막 털고 있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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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째 뭘 털려고 해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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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나 왔어 털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털었어! 학교를 탈탈 털고 있고요 지금 지금 교실도 들어가서 또 뭐 털려고 그러나요? 어! 선생님! 아려야 수업 받아야지! 안녕하세요! 야! 야! 그거 선생님 의자인데! 야 그거까지 털면 어떡해! 아려 지금 아주 복장을 보겠다고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큰일 났습니다 예! 학교 사물학이 완전 탈탈탈탈탈탈 털렸고요 내가 누구! 바로 아려다! 이제는 뭐 카페테리아도 타려고 야! 거기서 그러면 안 돼! 밥 먹는 데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자 이렇게 꼈고요 자 어떻게 학교 수업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지금 2대2입니다 아! 수업을 받는다는 사람 2명! 받지 않는 사람, 카렌 엔딩을 하겠다는 사람 3명으로 들어왔어요! 자 땡땡이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땡이 쳐야지! 자 땡땡이파! 자 일단 땡땡이파 모이세요 땡땡이파 자 모두 이쪽으로 모여 땡땡이파 내가 땡땡이파 대빵이야 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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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쪽으로 모이라니까 알겠어요 땡땡이파 앞으로 모여라 너네들 오늘 땡땡이 치고 나서 편의점 가서 과자 먹고 싶다고 그랬지?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 편의점 가서 네 과자를 좀 사려고 하는데 빨리 와라 알겠어요 빨리 빨리! 저 왔어요! 땡땡이파 빨리 모여 대빵! 대빵! 어 내 머리 괜찮지 스타일 아니요 요즘 유행하는 투블럭이야 살짝 따라와 예 난 걸어가는데 너는 그걸 타고 가고 참 바람직하구나 나보다 빨리 가는 건 안되지 제가 더 빨리 좀 저기 주의소 옆에 편의점이 있어 근데 편의점에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빨리 가서 먹고 싶다 돈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어떤 과자 좋아하니? 저요 저는 깡이요 아 깡? 깡! 아휴 넌 하루에 몇 강 하니? 저요 삼깡이요 아 삼깡 좋다 자 자 들어가고 싶은데 티오수 가야지 편의점 더 털어보려고 하는데 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야 편의점이 이거 왜 이래? 편의점 완전 차이차 털렸어요 아니 이거 아래야 너 미리 학교 오기 전에 턴크 아니니? 아니 거 아니에요 저 가지고 있는 건 도너츠 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 저기요 직원분 아니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요? 과자도 없고? 맞아요 아 오늘 군대에서 집단으로 와갖고 집단으로 털어갔어요 네 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어 군인들이 그거 되게 중요한 일에 쓴다 그래갖고 완전 싹싹싹싹싹 털어가더라구요 아 이런 어 밖을 봐봐 어? 군대가 군대가 싹싹 털고 간 군대가 지나가고 있어 그래 결차차가 또 차간다 아니 결차차도 그 삼깡 하고 싶었던거야 아 아 군인들이 다 털어갔는데 우린 뭘 먹어야 되니? 그러니까 너도 한번 잘 뒤져봐 뭔가 남아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얘들아 내 빵 한번 찾아보자 아 찾아봐 뭔가 남은 거 없을까? 냉장고에 뭐 어떻게 어 저기 저기 뭐 이슬 한 방울에는 없니? 이렇게 싹싹 털어갈 수 있는거니 진짜? 아 너무 깨끗하게 털어갔어 아 진짜 정말 없니? 없어 어 교장선생님 오셨어 어 야 야 너네들 말이야 지금 수업시간에 여기서 뭐하는거니? 어 저 아무것도 아닌데 어 저기 그냥 저거 어 친구가 뭐 야 야 무슨 말하는거야 야 빨리 다 따라와 다들 학교로 가야지 예 이것들이 수업시간에 편의점 가서 뭘 뭐 사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왜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아 군대가 돌아갔어요 나도 요즘에 좀 새우깡을 즐겨먹고 있는데 일단 자 학교로 돌아가자 네 자 너네들 네 써있는거 보여 네 너희들이 이제 학교의 감금이다 으아 너넨 땡땡이를 쳤기 때문에 강금 야 뛰어다니지마 야 그거 내놔 내거야 너넨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얘들아 네 원래는 땡땡이를 쳤기 때문에 벌을 받는거야 어? 나머지 수업을 하고 말이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뛰어다니면 되겠어? 네 이런 어 근데 무슨 소리지? 어? 친구야 무슨 소리 안들리니 아래야? 무슨 소리? 아이 뭐 야 야 아무 소리 어우 수상한데 내가 가서 좀 알아보마 얘들아 나 금방 돌아올게 네 아우 진짜 뭔 소리가 난다는거야 잘가세요 너네들 여기있어 네 너넨 놀지 말고 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알겠지? 네 우선생님 텔레포트 하셨어 어 대박 창밖은 평활란다 말이야 아우 근데 그거 학생소리는 아니지 않았냐 아려야? 그러게 우리 밖에 남은 공부하는 애가 더 있을까 전기가 나갔어 전기가 나갔다가 피자파티? 피자파티? 어? 피자파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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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파티 파티 파티 어 밖에 봐봐 밖에? 어어 어어 얘 보정이 왜이래 헉? 어 근데 저 그 와중에 로켓 티셔츠 예쁘다 어 대박 맞잖아 어 야 근데 이거 얘 좀비 아닐까 얘 친구가 좀 비켜 봐봐 그 말 친구들 비켜 봐봐 그 말 친구가 비켜 봐봐 좀비 같은데 좀비가 왜 그 유리창이 두꺼운가 봐 그래도 못 들어온다 얘 어어어 어 얘들아 좀비가 머리를 유리창을 툭 툭 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안 깨져 어 근데 티셔츠는 예쁘다 어어 간다 어 간다 어... 부쳐와... 어? 아래야? 어... 창밖에 봐봐. 걔 갔나? 안 갔을 거 같은데? 갔나..? 아! 안 갔잖아. 저 자따. 저기서 뭐하는 거지? 저 자식? 안 가고 뭐하는 거지?? 안 가고 뭐 하냐! 얼른 가! 지소스 이쁘다고 한 말을 들은 거 같아. 얘들아 나 돌아왔어! 어 그 당신 선생님?! 아 저 가보니까 아 거기 그 뭐야 전기 내리는 장치가 좀 망가졌더라고 선생님 근데 저기 좀비가 맞아요 저기 좀비가 있어요 아이 조용히 해 무슨 좀비가 있다고 그래 여기 내 컴퓨터에 메시지 왔네 한번 보자 뭐야 이거 좀비가 좀비가 살았다고 감염 위험이 있다고 뭐라고 저 벌써 해독제를 만들었다고 뭐라고 미국 대통령이 해독제에 대해서 믿지 말래 뭐지 이거 뭐 어디 좀비 이럴 수 없어 아래야 야 일단은 우리 경찰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진정해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지만 얘들아 너넨 진정하고 일단은 그 저기 좀비 창고에 좀 들어가겠어 얘들아 알겠어요 좀비 창고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서 좀비 창고 야 좀 그만 좀 타고 와려 이이이이이 들어가고 싶은데 좀비 창고에 들어가라고 얘들아 좀 야 근데 어 좀 들어가 좀 가만히 있어 좀 네 어서 어 여기 무게를 좀 들자 일단 무게를 좀 들고 나 이거 슬랩빠 아 슬랩빠 아니거든 그거 자 너네가 여기 그 몽둥이 같은 거 좀 들어갖고 어 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 빠따나 뭐 야 슬랩 야 어 저 가면은 가면은 4시간 후 4시간 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난 새우깡 사왔어야 되는데 오늘 3깡도 못하고 오늘 죽겠네 아 진짜 자 이제 빠딴 들고 있지 빠딴 오케이 근데 우리 4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야 교장선생님은 왜 안 오시는 걸까 모르겠어 혹시 우리 배우 편의점에 가가지고 엄청 막 털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만 막 3깡 4깡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씨 나도 3깡 4깡 5깡 하고 싶다 아 진짜 깡 먹고 싶다 깡 먹고 싶다 여러분들은 몇 깡씩 하시나요 어 뭐야 아니 이거는 깡을 깡을 배달한 건가 깡 깡 깡 깡 뭘까 궁금한데 야 지키친구야 그러지마 어 그 경찰이 온 거 아닐까 얘들아 그래 그래 경찰이 경찰이 왔을 거야 경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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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아니 도넛 데이브 아저씨다 도넛 데이브 아저씨 저 도넛이 있어요 아 또 보네 이 아저씨 아 얘들아 나 너 교장선생님 전화 받고 왔는데 근데 교장선생님 어디 계시니 몰라요 어쨌든 너네들은 내가 왔으니까 다 살았어 아 나 알지 너네들 나 기억하지 나 이거 핑크 도너스의 이 그 그 딸기 도너스의 이 엄청난 그 어 저 뭐야 바지를 벗고 바지 벗은 좀비가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 좀비 대거리가 오고 있는데 얘들아 야 일단 안되겠다 쟤네 쪽수가 많으니까 일단 튀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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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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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들아 튀어 야 좀비가 있어 좀비가 있어 얘는 뭐야 얘는 멀쩡한데 아 뭐지 일단 때려 아 일단 튀어 야 좀비 일단 때리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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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잖아 일단 털어 털어 아니 다이브댄 도와줘요 다이브댄이 아닌가 도넛 다이브댄인가 난 도너츠밖에 없어갖고 때릴 수가 없어 도너츠로 때리면 내가 도너츠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손가락으로 때려 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도너츠를 배신하는 일이야 그건 안돼요 교장인가 뛰어라 교장 준비였어 일단 뛰어 뛰어 사다리 올라가 나 텔레포트 했어 얘들아 빠르지 도너 다이브댄 어서와 도너 다이브댄인가 쓰레기 다이브댄인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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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다 왔니 빨리 와 가자 이제 오케이 얘들아 네 어떻게 나보다 기를 더 잘하니 두 번째라 그런가 어 뭐야 얘들아 다 왔지 네 밑에 조심해라 떨어지면 털린다 네 조용히 어 여기 점프해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니 네 밑에 좀비는 득쓱쓱쓱거려 네 털리면 알지 그냥 죽어 그냥 죽어요 아리야 굳이 그렇게 빠따를 들고 점프를 할 필요가 으악 다리블댄 잠시 얘들아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조심해 나처럼 떨어지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예 아리야 나 밀지 마 나 떨어지니까 조심해 얘들아 으악 아 나 떨어졌어 어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이야 어 이 친구들 친구들 어 좀비 아리야 좀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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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duda 거야 이제 이빨 털어야돼 어 좀비 털어 좀비 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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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치감치 털어! 멀찌감치 털어! 털었어 털었어! 내가 다 털었어! 더 털어줘야 돼! 얘들아 다... 얘들아 다 하니? 다 하니! 아 저 저기 한 벤메 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다들 빠따 들고 있지? 빠따 들고 있다! 오케이! 어 이건 다른 건데? 어? 저 병원차 같은 거... 병원차가 아니구나! 선생님 아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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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을 잡아갔어! 어머! 선생님이 튀어나오고 있어! 어머! 선생님이 튀어나와! 어머! 이건 뭐지? 어머! 선생님이 세총인가요? 어머!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세총인가요? 이거 뭐지? 선생님! 얘들아 이거 당황스러운데... 일단 편의점 가서 뭐 좀 먹을까?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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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뭐 좀 먹을까, 맞까? 아! 뭐 좀 먹을... 뭐 좀 먹을... 근데 저 사람들 누구죠? 야 나 때리면 안 돼! 나 피나! 아니야 나 때리지 마! 알겠어요! 어 피나는데... 야 일단... 우리 자신부터 걱정해야 될 거 같으니까! 네! 일단은 내 차로 가자! 오케이! 어머... 아... 근데 아까... 카렌샘 세총이었나? 그거 뭐였지? 어머... 너무 어머운데... 근데 얘들아! 앞에가 다 막혔어! 아 이런... 야 이거 막혀서 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어... 얘들아 너희 1탄에서 기억나지? 네! 여기 앞에 막혀서 갈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절로 가야 돼! 저기 나 여기 저 아는 골목이 있어! 골목으로 와! 네! 어 여기 총도 판다! 오! 15로 벅스래! 15로 벅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나 있는 총 쓸게 얘들아 가자! 나 총! 아니 총이 있었다고요! 얘들아! 거기서 뭔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가 나는데? 조심해! 뭐야 너 좀비야! 너 좀비야! 아니 저... 저 쓰레기통에서 과연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은? 좀비일 거야! 내가 총으로 쏴야지! 너... 너 우리 나 무섭게 하면 나 총으로 딱딱딱 쏜다! 나 이 총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어 안녕! 수라이 다이버 댄! 나는 덤스도 다이버 댄이라고 해! 덤스도 다이버 댄이세요? 야 너네들 나의 안전한 보건 자리에서 뭐하고 있니? 하하하하하하 야 좀비들이 밖에 있다며? 네 맞아요! 하하하하하하 봤냐? 걔네들... 어이! 자 오케이! 어우~~ 그 냄새 나는 양반! 어... 우리 좀 안전한 지대를 찾고 있는데 냄새 나는 양반! 아! 내가 안전한 데 알고 있는데 나 지금 음식이 필요해! 얘들아 가서 좀 먹을 거 좀 갖고 와 그럼 난 가르켜 줄게 안전한 장소! 아이고 참 겁나 무서운데 절로 가게 아 얘들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지금... 오늘 3강 해야 되니까 글리 가자 저쪽 편의점, 저 편의점에는 있을 거야 아까 학교 앞 편의점에는 없지만 저 편의점에 있어 박사들도 옆에 있는데 편의점에 물고 있어! 편의점에 먹을 게 있다 많다 얘들아 조심해서 가야 돼 너네 1탄에서 기억하시죠 빨간 줄에 닿으면 털릴 수 있어 겁나게 터야 돼 오케이 여기에 동선 잘 파악해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두 번째 고비 이쪽이 고비야 저 친구 둘이 마주보고 있다가 술이 뽀뽀를 하고 헤어졌죠 지금 빨리 중간으로 가면서 중간으로 가면서 자 뒤로 박사들한테 가면 어떨까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박사들한테 박사들한테 가면 아무 필요가 없죠 쟤네들은 지금 약이 필요 저기 뭐야 그 뭐지 뭐지 캡슐이 필요한데 지금 캡슐 없이는 뭐 갈 필요가 없고요 일단 아려가 지금 편의점에 도착을 했어요 얍!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아려가 지금 창문을 부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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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나요? 도와줍니다 자 얘들아 빨리 빨리 부숴! 빨리 털어! 털어! 우리 지금 먹을 게 필요해 난 배고프단 말이야 자 내가 알람을 껐어 얘들아 자 너네들이 나는 도전체를 들고서 때릴 수가 없으니까 너네들이 때려 오케이 빨리 오케이 자 여기서 빨리 가능함 많이 주셔야 돼 오케이 다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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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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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샘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 오케이 오케이 껌을 이렇게 많이 흘렸니? 37개를 모아야 된다 얘들아 오케이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몇 개만 더 몇 개만 더 뒤에 뒤에? 쿠키 같은 거 거기 없는 오 딸라다 딸라 안 집어줘 아 이런 댕강 거 아 이런 됐어 얘들아 충분해 이제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어? 친구가 블러드 샘플을 갖고 있대 어 근데 그거 쟤 줘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가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필요 없어 일단 가자 자 도로 데이브한테 가야 되는데 도로 데이브가 먼저 턴데 야 좀비 피해 자 잘 피해서 가야 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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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면 안 돼 조심해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좀비를 피해 도로 데이브 어디 있어? 야 야 도로 데이브 어 나 여기 있지 허허허 쓰레기 때문인데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오케 오케 알았어 아 좀비쓰 좀비 틀어 도로로로로로로로로 대본에 여기까지 온다는 건 없었잖아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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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 여기까지 온다는 건 없었는데 야 알았어 따라와 멀고 있으면 따라와라 홀롤롤롤롤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nodes 안전한 장소는 여기야 아 뭐 잠깐만 여기가 안전한 장소라고? 여기 그냥 골목이잖아 아 어쩔 수 없구나 일단은 우리 배가 고프니까 얘들아 좀 먹자 먹고 좀 쉬어야 돼 에너지를 챙겨야 되니까 아래야? 네 먹는 거 밟으면 안 되지? 먹는 거 밟으면 안 된다 오케이 얘들아 이 깡식만 해라 나머지 한 깡은 내 거다 나머지 한 깡은 내 거니까 아래야? 먹으라고 마시지 말고 먹을 거 아니야? 마시지 말고 먹으라고 어 뭐야? 뭐 있어? 어? 비밀 통로다 대박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대박 언니 뭐야? 어? 대박 어? 뭐였죠? 어? 야 좀비 떼야 좀비 떼가 나의 안전지대로 쳐들어오고 있어 얘들아 야 이런 탱가고스 야 여길 떠야 되겠다 이거 안전한 곳인데 아래야 네 넌 어디 있는 거니? 살려줘요 넌 어디 있는 거니? 나도 나도 튀어야겠어 좀비 덩어리 살려줘 야 좀비를 좀비랑 같이 가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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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이 꼬이잖아 뒤에 올라가는 거 좀비 아니야 아래야 이제 왔구나 반갑다 왔어요 얘들아 네 나보다 빨리 가면 안 되지 자 이리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조심해 야 여기 조심 조심히 가야 된다 어이 자 점프 잘하고 어아 밑에 터졌어 어이 자 떨어지면 털린다 조심해 네 오케이 이쪽으로 가 헐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이 자 어 애들이 어디로 갔냐 어 아래야 이쪽으로 넘어와 어이 자 어이 자 좀비야 좀비야 좀비 좀비야 좀비 털어 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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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어휴 아래야 여기 집라인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네 오케이 알겠어요 어하아 어 꿀잼인데 어 그래 근데 나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요 어어 어 난 여기 있어 어 오케이 나머지 친구 다 털렸니? 어 그런가 큰일났다 까찬데? 아래아 빨리 가자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제 혼자 깨야 되는구나 큰일났다 이제 이것들 다 털렸고요 다 털렸고요 아래아? 어! 아래아 얼굴 좀 카메라에 나오게 해줄래? 우리 다 이쪽으로 보고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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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살았어 다행이야 아래아 한 명 더 살았어 한 명 더 살았어 자동 텔레포트 되고 좋아요 아래아 우리 이쪽으로 왜 보고 있는 줄 아니? 왜요? 네가 이쪽에 있으니까 자 이제 넌 우리를 믿어야 돼. 날 믿어야 돼. 내가 이 동네 하수구 내가 진짜 다 알고 있거든. 알겠어? 하수구 쪽으로 가야 안전해. 아 무슨 소리야. 냄새나는 시민아. 하수구로 가면 안 되지. 내가 가자 하수구로. Let's go. Let's go. 하수구로 가자. 하수구로 가자 얘들아. 하수구로 가자. 냄새나는 시민 말 믿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수구로 아 진짜. 아 가도 돼요. 아 여기 초록색 똥이 여기. 아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어 그거 여기 왼쪽으로 가면 돼. 뭐야. 어 야 너. 야 밑으로 사라졌어. 밑으로 사라졌어. 쟤 앞으로 따라가 봐. 길이 틀린데. 이쪽 밑으로 사라진다. 아니 가이드가 밑으로 사라졌어요. 아니 가이드가 없어졌어요. 제작자. 아니야 아니야 살아오고 있어. 아우 깜짝. 아우 내가 여기. 하수구로 내가 잘하는데 내가 빠졌어 얘들아. 아우 하수구로 내가 빠지다니. 아우 깜짝 놀랐네. 아우 진짜. 어. 어. 파쳤어. 우리 안전한 거 아니었어요? 어 불안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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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학교 땡땡이쳤지. 수업가라 그랬는데 왜 말 안 듣는 거야. 어. 넌 이제 더 이상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아니다. 어. 내가 너네들을 다 털어내겠다. 어 쿠폰은 안 되신다. 너네 깡 좋아한다고 그랬지 이거 쿠폰이야. 깡쿠폰 받아. 어. 어. 깡쿠폰. 어. 좀비손 깡쿠폰. 어. 어. 야 이거 이거 돌아가는 거야 이거. 점포해서 피해야 돼. 아님 계속 손 돌아가는 거야. 잘 피하는데 아려. 어. 어. 아 이거 아려 배치기. 저거 배치기다 저거. 배에서 저 줄이 나오네. 대박인데. 어 좀비 아줌마 대박입니다. 선생님. 어어. 어. 아 아려 나를 이걸 피하다니. 어. 야 내려. 지금 어지러우신 것 같아 지금 공각해. 내려 내려 내려. 어. 아 어지러울 때. 자 야 깡쿠폰 깡쿠폰. 깡쿠폰. 깡쿠폰 조심해. 가지고 싶은데 너무 아파 보여. 깡쿠폰 맞으면 털려 얘들아 조심해 깡쿠폰. 아 깡쿠폰. 자 아려 뛰다가 깡쿠폰 맞았고요. 깡쿠폰. 일대 없이 뒤집어. 어.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아려. 아. 이건 뭔가요. 어 손이 괜찮아요. 너 좀 사라. 친구 좀 살려줘. 사라. 친구 좀 치료해. 자 친구 치료하는데 친구 치구를 털었니. 아니요. 치료가 된 거니 턴 거니. 어.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화면에 안 보이고 있고요. 어 친구가 털린 거. 털린 거 같은데. 털린 거 같아요. 아 아깝고요. 자 깡쿠폰을 던지는 선생님. 어 지금 지금 어지러워. 어지러워. 선생님 어지러울 때 빨리 털어야 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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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오케이 털. 아 다시 아 깡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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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친구가 살아났어. 친구가 살아났어 오케이. 한 명이 더 살아났는데 한 명은 좀비야. 한 명은 좀비야. 친구 한 명은 좀비고 친구 하나 살아났는데. 어 어떻게 살았지 로봇스를 쌌나 봐요. 어쨌든 살았고요. 어쨌든 살아될 거지. 자 깡쿠폰. 자 밑에 이거 폭탄 조심하고요. 손 조심. 오케이 됐어. 이제 어지러울 때가 됐는데. 왜냐면 돌리면서 때리기 때문에. 저거 맞으면 위험해요. 맞으면 위험해요.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호이자. 아 이거 호이자. 저 배치기죠 저거. 호이자. 좀비랑 둔이죠. 아냐 좀비 좀비도 털어. 너 약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약 좀 먹고. 오케이. 자 지금 어지러워 지금 털어야 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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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자 메드카키트 하나 더 쓰세요. 오케이 오케이. 메드카키트 쓰시고요. 쓰고. 오케이 자 에너지 프리에요 이제. 오케이 깡쿠폰 맞았어요. 깡쿠폰 괜찮아요. 깡쿠폰. 자 이제 어지러운 거 깡쿠폰 쏘다가 또 던지겠죠. 이제 바닥에 장풍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닥 장품 준비하고. 준비하고. 자 이제 선생님의 바닥 장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어지럽죠 지금. 많이 어지러운데. 깡쿠폰이 다 떨어졌다. 별로 안 나와요. 깡쿠폰이. 깡쿠폰이 아 오케이. 자 바닥 장품 끝났고. 이제 배치기 나갑니다. 배치기. 배치기. 오케이. 배치기. 오케이 배치기 한 번 더. 호이자. 배치기 한 번 더. 호이자. 자 배치기 한 번 되게 어지러워요. 자 이제 어지러울 때 데리고 탔는데. 호이자. 이제 어지럽다. 호이자. 오케이 호이자. 호이자. 자 이제 어지러워요. 때리세요. 더 넘었고 때려. 때려. 어지러울 때 털어야 됩니다. 오케이. 털었다. 자 드디어 선생님은 털었습니다. 아리아 우리가 해냈어. 해냈어. 어. 나 도넛 다이브 나 진짜 내가. 어? 어? 니가 나의 최고의 창조물을 털었단 말이야? 하하하하. 참나. 너넨 참 운이었구나. 나의 창조물을 털다니. 응? 너네들이 말이야 내 창조물을 털었다면. 이제 너희 차례다. 하하하하. 으아! 하하하하. 이제 너희가 그 창조물을 대신해줘야겠다.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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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구 빠타를 다 벗어버릴 거야! 아니 그 상황에 빠타를 듣고 있는 아리아. 과연? 으아! 과연? 축하합니다. 카렌 담임선생님의 엔딩을 완료하셨습니다. 아리아랑. 여러분 오늘은 빌드트리 제드 카렌 선생님 엔딩. 땡땡이 엔딩이 나와가지고 블랙이 이뻐하네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이번 엔딩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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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코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이 깐 쿠폰. 또 배치기 너무나도 재미있었고요 여러분. 이거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하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또 이거 제가 마지막에 추살이 빠지려고 했는데. 하 거기서 끊어버리는. 아 진짜 완전 드라마틱했고요 여러분. 과연 그 뒤로 어떻게 됐을지. 빨리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요새이 맘에 주셨다면 아련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좋은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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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